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지난 8일 비대면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는 기업채용관, 부대행사관, 행사지원관으로 꾸려졌으며 지역 내 11개 기업이 참가해 웹개발자, 택배원, 산후관리사 등이 채용됩니다.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인 기업의 채용 기준에 적합한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매칭해 취업 성공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직자 면접은 온라인 기업채용관에 마련된 화상 면접용 부스에서 기업체 관계자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취업 박람회를 비롯한 다각적인 고용서비스 정책들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